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어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이자 백신 2차로 접종하는 날이 돼서 지금 뽀야르또 갈레라로 가려고 사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나를 혼자 두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혼자는 아니고 지금 주빌린한테 잠깐 맡겨놨는데 잘 돌봐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홍 강사님 그 스쿼터 타고 가려고 그래요 2차 접종하는 것까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기는 지금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깔라판 쪽에서 산소 같은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그 산소를 모두 가져갔어요 우리집 우리집 아우라에서도 산소탱크를 가져가고 옆집에 블루라곤에서도 산소탱크 있는 데로 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더러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씌워놨어요 공사 오 이건 adesh 이낙지 그래서 1분 2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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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2분 그 2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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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네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쟤니가 안아치는데 왜 쟤니가 안아치는데 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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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레노를 먹으라 그랬는데 엄마가 헤레노라 헤레노를 안 갖고 왔다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 빨리 먹은 거 같더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00 아 지금 300번 2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0 다음번에 이제 가겠네 아 체크하러 혈압검사 체온검사로 아 아 가서도 한참 기다릴 거 같은데 3 3 3 3 2 3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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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절차까지 다 왔는데 백시만 맞으면 돼요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어 식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식어야 되는데 마지막 두 번째 백신 맞는 거 아 아 아 두 번째는 이제 반대 쪽에를 반대쪽으로 맞으려고 했습니다 오 맞으려고 했죠 아 아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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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